아 저기 잠깐 그 가운 입은 김에 좀 벗어보면 안 돼요? 뭐라고요? 아니 당신은 나만 기억 못하는 걸 계속 억울해하고 나도 답답하고 그럼 최소한 이 책에서 해본 건 빨리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뭐 누드도 보고 키스도 오늘 한 다섯 번은 해야 될 것 같고 갭이 너무 크니까 우리 사이에 궁금하다고요 나도 이 책 속 강철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니까? 장난하는 거죠 지금? 나 지금 진지한데요? 진짜 감사합니다 천천히 준비하고 나와요 기다릴 테니까